안녕하세요 여러분 tk입니다. 오늘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혹은 운전, 파밍 등등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게임에 사용하면 좋을만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빔 아이트래커 라는 소프트웨어 그 출시일은 8월 2일이라서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아직 사용을 못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업체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영상으로 써보고 좋으면 영상으로 다뤄달라 해서 제가 방금 비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구요. 보면은 뭐 gpu 로드율도 0%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풀심 에서는 어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32,000원 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원이 날뛰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 눈이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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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느냐 이제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집에서 사용하던 웹캠을 사용해서 제 눈을 트래킹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눈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잘 트래킹하고 있고 지금 고개는 고정이구요. 고개까지 돌리면 좀 더 큰 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느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 소프트웨어의 최대 장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집에 남아 도는, 집에 한 개쯤은 있는 웹캠을 쓴다라는 점, 그 두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 가격이 약 36,000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들이 뭐 토비 아이 트래커나 아니면 뭐 헤드 트래킹은 트랙 IR이나 이런 것들이 2, 30만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비는, 아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4만원 미만으로 집에 있는 웹캠을 가지고, 웹캠이 없더라도 웹캠은 요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웹캠을 가지고 우리가 비행을 할 때, 특히나는 GA 기체나 부쉬 플레임 비행을 할 때, 혹은 에어라이너 비행을 할 때, 헬기 비행을 할 때, 훨씬 더 시선을 자유롭게, 실 비행 할 때처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원은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을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켜놓은 거구요. 오버레이를 끄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할 건지, 지금 보시면 약간 통통 튀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팅에서 충분히 설정으로 해서 추적하는 눈도 선택 가능하고, 시선 필터링을 따라서 좀 올려놓으면, 머리는 사실은 조금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머리에 따라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시선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세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구요. 일단 스팀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제 영상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시면, 가격은 동일하지만, 저에게 소정의 커미션이 지급되니까, 후원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 이용 부탁드리고, 스팀을 통해서 구매 후에 설치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 트랙크를 설치를 하셨다면, 하단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실 건 뭐냐면, 우선은 보정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보정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키고, 눈을 이 점을 본 다음에, 클릭, 눈만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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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패드까지 돌릴 필요 없어요. 완료됐죠? 그럼 보정이 완료된 겁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 다음에, 게임 확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에 소프트웨어라는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오픈 트랙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도 영상 더보기 링크에 넣어 놓을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태인데, 여기서 프로필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빔 아이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 인풋에서는 아이웨어 빔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프리 트랙 놔두시고, 스타트 누르면 이제 저희의 머리와 눈을 트래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게임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움직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이 뭔가 약간 부자연스럽고 조금 빠르고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세팅에 들어가서, 이런 머리 추적 필터링, 시선 필터링을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선호도에 맞게 부드럽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 조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부드러워지지만,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약간 느리게, 왜냐하면 저희의 눈이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선은 좀 높이고, 헤드는 좀 낮춰놓으면 될 것 같아요. 게임 확장기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보면, 시선은 지금 눈만 돌리고 있는데, 시선은 조금 반응이 일부러 느리게 해놨고요. 거기까지 돌리면 조금 더 넓은 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는 그... 오, 이렇게 되나요? 머리 돌리면. 네. 저는 그... 트랙 IR도 있잖아요. 트랙 IR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회가닥 돌아가거나 그러는데, 이건 웹캠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행에 훨씬 더 큰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소프트웨어 구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 더보기에 저의 고유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고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후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아마 다음 방송 때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